물복이 있는 집의 현관의 특징은 좋은 기운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기운 중 좋은 것은 잡아두고 나쁜 것들은 흘려보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현관의 어떠한 점이 이런 특징을 만든 걸까요? 현관은 그 집 안의 얼굴입니다. 현관이 밝고 정갈하면 누구나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기분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대문 앞 청소였습니다. 이렇듯 깨끗함과 청결함은 모든 풍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주택구조와 현대의 주택구조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과거의 풍수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풍수에서는 대문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이 바로 정면에 보이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여 대문 앞에 화장실을 두었을 때 들어오는 사람과 마주쳐서 난감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막고 재래식 화장실의 특성상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불쾌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상황을 없애고자 하는 이유에서죠. 과거에는 집 안이 아주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장실을 구석진 곳에 둘 수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해진 넓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계되다 보니 현관 옆에 화장실을 두도록 설계된 곳도 많고 화장실이 두 개씩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관 앞에 화장실을 두지 말라는 이치는 오히려 편리함에 저해되기 때문에 꼭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현관의 형태와 형식은 풍수에 맞게 꾸며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부잣집 현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은 밝고 트여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현관이 좁고 답답하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아마도 집에 대한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무의식을 자극해서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현관은 들어서면서부터 탁 트인 느낌, 시원한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관에 거울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현관에 거울이 있으면 탁 트인 느낌을 줄 수 있어 풍수에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현관에 거울이 있으면 좋지 않다는 말은 과거 우리의 풍수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이고 일본의 무속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즉 거울이 나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미신입니다. 물론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 찜찜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굳이 거울을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이라면 굳이 또 없앨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거울 앞에 작은 꽃이나 화분을 두시거나 거울 주변을 목재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의 경우 평수가 워낙 넓기 때문에 현관을 시원하게 개방감이 들도록 만들 수 있지만 집이 좁을 경우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럴 땐 가장 먼저 조명을 아주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밤에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찾는다면 불빛이 밝은 가게와 불빛이 어두운 가게 중 어느 곳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밝은 가게로 들어가야 음식도 잘 보이고 식당의 위생상태도 잘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현관이 밝아야 좋은 기운이 우리 집으로 쉽게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에 불필요한 것은 가능한 모두 정리하여 현관을 심플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발은 꼭 신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발장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 쓰레기 봉투나 우상고지 등을 두어 비좁게 만들지 말고 치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현관이 탁 트인 느낌, 환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현관에 꽃이나 꽃 그림이 있는 액자를 걸어 놓으세요. 풍수학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문을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갓집의 경우 이 대문을 들어오는 입구 쪽 담벼락 주변에 꽃이나 나무를 심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잣집에서도 현관으로 들어오는 입구 이전부터 화분을 놓아두거나 나무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문으로 들어오면 입구에서부터 길을 따라 꽃을 심어 좋은 기운이 꽃을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특히 붉은색이나 노란색 꽃이 피는 것을 주로 심었습니다. 이것은 집안에 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현관에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관에 꽃이 그려진 액자를 붙여 주거나 작은 화분을 놓아두면 좋습니다. 물론 해바라기처럼 노란색이나 붉은색의 꽃으로 말이죠. 이렇게 작은 꽃 화분 몇 개를 신발장이나 거울 주변에 놓아두시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관은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해가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식물을 키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땐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관엽식물을 추천드리는데요. 잎이 뾰족한 것보다는 둥근 것이 좋습니다. 금전수, 염좌, 만손초, 녹보수 등을 추천드리고 좋은 향기가 있는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화분을 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을 걸어놓으면 좋은데요. 재물운을 부르는 해바라기나 노란색 계열의 꽃 그림을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걸어두면 안 좋은 기운은 걸러지고 좋은 기운은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현관에 코길이나 부엉이의 모형을 올려두면 곡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들은 거실에 두어도 좋은데요. 다만 험악하게 생긴 동물이나 박재로 된 것은 피하시고 우리 가족의 띠에 해당하는 모형이나 거북이, 부엉이, 코길이 등을 두면 좋습니다. 그 중 코끼리는 물의 신이라고 부를 만큼 재물을 부른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신발 정리입니다. 신발장은 좀 큰 것이 풍수학적으로 좋습니다. 더러운 신발은 버리거나 정리하는 게 좋고, 신지 않는 신발은 꼭 신발장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놓아둘 때는 신발 코가 집 안으로 향하여야 가족들이 집 안에서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고, 반대로 신발 코가 밖으로 향한다면 안정감을 빼앗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청결입니다. 무조건 풍수는 청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님들 이른 아침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대문 앞 청소라고 말씀드렸죠? 오랭이간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을 찾아가 취재해보면 이 집들은 전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게 앞 청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운은 맑고 깨끗한 곳으로 흐르고, 나쁜 기운은 어둡고 칙칙한 곳으로 몰려간다는 것은 우리 풍수학에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기운들 역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아침 일찍 대문 앞 청소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집안의 좋은 기운이 감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현관을 제일 먼저 정리하세요. 틀림없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이렇듯 풍수학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면서도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잣집의 현관은 무조건 밝고 깨끗한 느낌, 정갈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집안의 구성원들의 하루의 시작이 밝고 활기찰 수 있으며, 이 집안으로 오늘 하루 들어오는 기운이 좋은 기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회의 기운이 아닌 생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현대식 현관 풍수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으로 반드시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공유하셔서 함께 부자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부자되는 풍수 이야기를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